1. 디모데 전서 2장 5절 디모데 전서 2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신데 사람이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토라고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면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사단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사망의 밧줄로 꽁꽁 묶었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2장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라테오라는 단어죠 이 크라테오는 붙잡다 이런 뜻입니다 사망이 예수님 밧줄로 꽁꽁 묶어서 아무리 붙잡아도 예수님이 붙잡히는 것 같지만 또 금방 빠져나오시는 사망의 붙잡힘 바 되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사망에 붙잡혀 계시지 않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사망에 붙잡히지 않고 사망에서 빠져나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망에 매여 있지 않는 분입니까 오늘 몇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일을 볼 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급 과부의 독자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혼자 사는 여자가 얼마나 인생살이가 힘들겠습니까 아들 하나 있습니다 독자 그래서 그 아들을 남편삼아 아들한테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청년 아들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었어요 그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아프겠습니까 관이 나가는데 이 과부가 눈물을 그치지 않고 펑펑 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13절에 여자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물 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도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일어노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죽어가지고 시체를 관에다 메고 가는데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풀어가지고 사망에 메어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주 죽은 딸이 벌떡 일어나서 마르라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야이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야이로 그가 깨우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깨우치신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예수님 자신이 사망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우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달리다금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죠 이스라엘 나라는 낮에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까지도 주여 죽은 지 나흘 되었음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이 붕대로 감듯이 다 감아놨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 살아난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향하여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모든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구속 구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의 삶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건져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속에 빠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값을 치루다 대가를 치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면 마귀가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노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한테 돈을 주고 대가 값을 치루고 노예를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핏값을 치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게 구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가 해결되니까 죽으신 겁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으셨지만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승천하시기 전에 열한 번이나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처음에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을 증거했잖아요 여자들이 예수님께 상품을 가지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6절과 7절에 증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자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열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500여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보여주셨대요 그중에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태반이란 말은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00명한테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지금 고린도교에 편지 보낼 때도 살아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는 야구부에게 야구부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이 거짓입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벽을 뚫고 착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과 26절 세 군데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내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평생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로 믿지 말고 산자로 믿으며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며 임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갇혀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캄캄한 어두움을 밖에 부셨습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영원히 산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초국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을 모든 두려움과 공포를 다 박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리 마시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십니다 예수님 제리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대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음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제리 마실 때 죽은 성도는 다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세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퍼지죠 그런데 52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우리는 변화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죠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대살로니카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17절에 다시 살고 부활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순간 공중으로 쉽 끌어올려가지고 휴거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강림하실 때에 주님께 딱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23절에 누가 부활하느냐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어있는 자요 붙은 자요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고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떨어진 자는 부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10편 기자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얽어맸다는 거예요 음부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 10편 116편 13절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10편 116편 3절 3절 보세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나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편 기자가 이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10편 기자를 풀어 살리셨어요 10편 116편 8절 말씀 보세요 10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도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해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도다 오늘 10편 기자를 사망해서 건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달퍼서 심지어 아 죽겠어요 죽겠어 완전히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10편 116편 8절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해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망을 이기셨습니까 참 신비롭죠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첫 번째로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으로 사망을 이기셨대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음에 우리야 이 혈 피가 있고 육 이 고깃덩어리 몸이 있는 그런 인간이죠 하나님 영이에요 온 천지 우주만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구하려고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사망으로 말 미야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말 미야마 사망을 없이 하시려고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뛰어들어야 되죠 사망 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망의 굴에 들어가셨다는 거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망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사망의 열쇠 개시록 1장 18절 말씀 보니까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불지어다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은 맘대로 사망 속에 들어갔다가 맘대로 사망 속에 나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왜 그것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무덤 속에 딱 넣어놓고 큰 돌멩이로 가둬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착각 중의 착각이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망에 메어있는 분이십니까 사망의 열쇠를 가신 분인데 맘대로 사망 속에 들어갔다가 맘대로 나오시는 분인데 사망의 예수님을 묶을 수 있습니까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 육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도 예수님은 영으로 노아 때 죽은 영들한테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니 노아 때 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대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시느니라 그 영들이 누구냐 2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노아 때 8식구 빼놓고는 다 죽었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한테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사단마귀는 예수님 그 육신 무덤 속에 가둬놓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끝 끝이었습니까 끝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사망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단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을 얽어맨다 할지라도 마냥 예수님을 백번 죽여도 예수님은 백한번 다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 교회를 죽이려 해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죽지 않아요 세 번째로 사망까지도 유황불못에 던지셨습니다 사망까지도 유황불못에 던졌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어요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이 죽느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기간까지만 이 사망이 왕노릇하도록 잠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제리 마시면 이제 이 사망까지도 지옥 뜨거운 유황불못에 팍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사망이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날이 주님 제리 마시는 날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를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사망과 음부까지도 유황불못에 집어넣어버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망에 갇혀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히 부활하고 영원히 변화되어 영생폭락을 누리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도 성교를 하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비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망의 위기 가운데 사도바울을 건져주신 거예요 고린도우서 1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이 과거에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고 또 지금도 건져주신대요 그리고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라도 나를 큰 사망에서 건지실 줄을 확신한다는 거죠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신앙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삶을 보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그 의지하고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맡기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맡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에요 사망의 열쇠를 가지시고 맘대로 사망에 들어갔다가 맘대로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또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김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망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